마지막으로 큰 인사 좀 부탁드려요. 의지있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저희 보러 아침부터 촬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니씨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촬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춤군! 네. 먼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니 B, 유니 G 앞으로도 응원 계속 해주시고 저희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뭔가요? 3월 3일 고청돔에서 개윤이 팬미팅이 3월 3일 고청돔이면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그렇죠? 얼마 안 걸려요. 친구들 한 명씩 데려가면 되겠군요. 맞아요. 고청돔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니 B와 유니 G 3월 3일 고청돔에서 만날 그날까지 눈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꼽아. 눈꼽아. 눈도 꼽아야 돼요. 그럼요. 얼마나 간절하면. 감사합니다. 유니 B, 유니 G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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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 새벽 방송이 끝나고 처음 여러분들 만나는 게릴라 콘서트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니 B, 유니 G 모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3월 3일 그럼 우리 고청돔에서 만나야겠죠. 다들 기대되시죠. 과유닛 앞으로 만들어낼 기적의 모두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과연 개그맨 이수지였고요. 유니 B, 유니 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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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수였뽕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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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